자, 여기 원 안에 맞춰서 네 분이 예쁘게 서주시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조금만 나와주셔서, 자,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보고, 팔짝 오셔주시면 사진이, 그리고 영상이 아주 예쁘게 찍힙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살짝 틀어서 오른쪽.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잠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팬여러분께 인상, 제가 주수신으로 발표 좀 드릴까요? 자, 팬여러분께 인상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골든디스크에 나오게 됐는데요. 여러가지 무대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가 어김없이 나옵니다. 오늘 무대 제가 살짝 들었는데, 굉장히 특별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살짝 힌트, 기대하시는 팬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짝 힌트 한 번 주시죠. 네, 저희가 골든디스크에 맞춰서 의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많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의상에 대해서 기대를, 어? 그럼 이게 무대 의상이 아닌가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레드카펫용 의상이고, 저희 레드카펫 의상만 해도 이렇게 예쁜데, 과연 무대 의상은 또 얼마나 특별할지 저희가 기대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무대에서 아주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플랫폼기 여러분, 잠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여기 원 안에 맞춰서 네 분이 예쁘게 서주시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조금만 나와주셔서. 자,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가운데 보고 활짝 웃어주시면 사진이 그리고 영상이 아주 예쁘게 찍힙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살짝 틀어서 오른쪽 바라보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잠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팬 여러분께 인사. 제가 지수 씨한테 말 그대로 드릴까요? 자, 팬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오늘 볼른데시프에 나오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무대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가 어김없이 나옵니다. 오늘 무대 제가 살짝 들었는데 굉장히 특별하게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살짝 힌트, 우리 기대하시는 팬 여러분을 위해서 살짝 힌트 하나 주시죠. 네, 저희가 골든디시프에 맞춰서 의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많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의상에 대해서 기대를... 어, 그럼 이게 무대 의상이 아닌가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레드카펜용 의상이고 레드카펜 의상만으로도 이렇게 예쁜데 과연 무대 의상은 또 얼마나 특별할지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무대에서 아주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플랫폼기 여러분 잠시도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여기 다 있습니다.